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스크린 캐스트 모드라는 재미있는 기능이 있네요. 이렇게 씁니다. 뷰에서 커맨드 팔레트를 클릭하고요. 스크린 캐스트 모드를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. 그럼 얘를 한 번 선택하면 켜지고 또 한 번 선택하면 꺼지는 토글 모드입니다. 자 클릭. 자 그럼 이제 스크린 캐스트 모드가 켜졌고요. 제가 저장을 하고 싶다. 그러면 커맨드 S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. 제가 복사를 하고 싶다. 커맨드 C 그리고 커맨드 V. 그럼 제가 지금 입력하는 키보드가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하나 더 기능이 있는데 자 이렇게 커서를 클릭하면 제가 어디를 클릭했는지를 강조해줘요. 그리고 이 스크린 캐스트 모드와 관련된 여러가지 설정들이 있습니다. 설정 화면에 스크린 캐스트라고 검색해 보시면 스크린 캐스트 모드와 관련된 여러가지 설정들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. 강의나 또는 누군가한테 뭔가를 설명할 때 또 협업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끝